랜시랭 랜시랭 아버지 박상록 나의 성형 전후, 랜시랭은 최근 자신의 그동안 활동이 뜸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랜시랭인데요. 오랜만에 트위터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랜시랭이 성형 의혹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랜시랭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수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랜시랭은 이전보다 오뚝해진 콧날, 통통해진 볼살로 과거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 성형 수술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평소 귀엽고 개성 있는 모습과 달리 벗은 코를 연상케 하는 콧망울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랜시랭의 아버지 박상록이 신부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예전 대찬 인생 녹화에서 팝아티스트 랜시랭의 아버지 박상록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박상록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가정사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KBS 인간극장에서 가족에 관한 인터뷰 중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말을 한 랜시랭은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또한 2013년 3월 한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전히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했고 파문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박상록은 딸이 자라는 과정을 곁에서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고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부족했다. 딸 랜시랭이 나를 죽었다고 했지만 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게 내 탓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일절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극장에서 딸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며 딸의 발언에 대해 이해한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박상록은 결혼 초부터 아내와 갈등이 있었다는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갈등 끝에 아내가 미국에서 혼자 랜시랭을 출산한 탓에 랜시랭이 자라는 과정을 곁에서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부족했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어 박상록은 낸시랭과 애틋한 부녀관계를 만들지 못했던 과거를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록은 2002년 사업 실패로 강원도로 집권하게 되면서 더욱 부녀관계가 악화됐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록이 강원도에 홀로 지내는 동안 랜시랭은 10년 넘게 암투병 중인 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며 홀로 장례를 치러 왔다고 하는데요. 박상록은 3년 동안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가족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며 랜시랭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친구 폭로 파문 이후 사건에 논란이 커지자 딸과의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 된 박상록은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거운 랜시랭에게 더는 딸을 비난하지 말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슬픈 가족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출생 나이 1979년 03월 11일 미국 학력 홍익대학교대학원 홍익대학교 서양파 소속 랜샵 대표이사 소속 랜샵 대표이사